네, 안녕하십니까. 은준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1월 25일 오후 4시 12분이고요. 오늘도 제가 공부할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좀 장이 빠지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트들은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수 있겠다 싶은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PC 디렉트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특히 좀 장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공부 위주로 차트 보고 전략 짜보고 시나리오 짜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는 그냥 무자비로 하지 마시고 좀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해온 PC 디렉트라고 하는 종목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0년도 한번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굉장히 좀 평탄하게 굉장히 좀 무난하게 많이 움직였다가 2021년도 12월 달에 급등 이후 급락으로 현재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앞쪽에 이렇게 은봉으로 내려왔던 자리들을 보게 되면 낙폭이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약간의 반등세가 나오게 되면서 낙폭 자체를 좀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 이후에 약간의 상승... 아, 하락폭을 조금 천천히 낮추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앞전에 있는 저항자리를 뚫어주고 올라가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더 상방으로 추세 전환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들까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 뭐 거래량 자체가 많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터진 상황은 아니에요. 오늘 거래량이 20만 주밖에 안 났기 때문에 거래량은 터진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앞쪽에 있는 저항자리를 이렇게 뚫고 올라와주는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아, 오늘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앞쪽에 2022년도 1월 20일 날 윗고리를 달고 내려왔던 이 캔들이 하나 있어요.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윗고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이 윗고리가 달렸던 부분들이 앞쪽에 있는 저항자리들을 뚫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모습이에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조금 한 번 정도는 좀 잘 시도를 해줬다. 여기서 꺾어서 올라와 준다면 위쪽에 22,500원 저항자리들부터 해서 다시 한번 더 뚫고 올라가는 것까지 좀 기다려볼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골라봤고요. 보시게 되면 20,250원 자리에 1차 지지권대가 좀 있는 편이에요. 뚫고 올라온 자리, 첫 번째로 뚫고 올라온 자리 근데 이제 분봉상 흐름들을 봤었을 때도 20,250원 자리 버텨준 흐름들이 좀 나왔었고요. 물론 한 틱 정도 이탈했다가 올라온 흐름들이 있는데 뭐 당연히 흐름들을 보다 하면 한 두 틱 정도야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양호하다. 그래서 1차 저항자를 조금 지켜줄 걸 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강한 거래량이 나왔으면 좀 더 의미가 생기고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거래량이 아직 20만 주밖에 되지 않았다. 거래량이 뒤에 공 하나가 더 없어서 200만 주였다면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서 조금 아쉬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추세전환이 지금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직 추세전환이 완벽히 이루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왜 도전 중이냐라고 하냐면 위쪽에 22,500원 자리 좀 강한 저항대가 있어요. 적어도 추세전환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뚫고 올라와서 안착한 흐름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2,500원을 뚫는 자리 그리고 그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진정한 추세전환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자리에서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약간 돌파 느낌으로 좀 짧게 본다는 느낌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길게 보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2,500원 자리 꼭 잘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낮은 종목이지만 그래도 거래가 뛰어줄 때에는 한 100만 주 정도 가까이는 나와줘요. 좀 넘었던 날도 있는데 보통 한 90만 주, 7, 80만 주 이렇게 나와주니까 뛰어주려면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올라와주려면 그리고 수급대를 많이 가져가주려면 7, 8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운영하실 때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 거 매수매도는 미리 내가 걸어놓고 움직여줘야 안전하게 매수나 매도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할 수가 있고요. 내가 비중을 좀 크게 담았다라고 한다면 시장가로 던졌을 때 또는 시장가로 매수를 했었을 때 효과가 한 번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C 디렉터 같은 경우는 미리 매수매도를 걸면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분봉상 흐름들로는 이렇게 안쪽에서 지켜주는 라인들을 좀 체크해본 편이고요. 정리해낸 내용들 좀 보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리면 종목은 PC 디렉터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종가가 21,350원짜리 1% 정도 상승한 단가다 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20,750원짜리는 21,350원하고 20,250원 사이 버텨뒀던 라인들을 참고했습니다. 20,250원짜리 같은 경우는 일봉상 지지구간대이자 분봉상 지지구간대 참고하시면 되고요. 평균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미리 매수매도를 걸어야 된다. 그래서 틱당 움직이는 부분들도 제가 한 3틱 정도 이렇게 넓혀놨지만 거기서 한 2,3틱 정도는 더 넓혀서 봐도 된다라는 거 흐름들이 크게 크게 움직여준다면 한 번 정도는 이탈했다가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전환을 현재 도전하고 있는 자리고요. 22,500원짜리를 뚫었을 때 추세전환이 좀 더 강하게 생길 수 있다. 일봉상 저항대 자리인 21,000원짜리인가 21,000원짜리랑 22,250원짜리 뚫어주고 올라줬다라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할 수 있는 종목 제가 PC 디렉트 준비해봤는데요. 미리미리 공부해놔야 상승장에서 더 열심히 그리고 더 강하게 더 재밌게 수익 볼 수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 열심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 호주,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